대 놓고 아니 들어가 아니 이건 뒤집어야되니까 뒤집어야 돼? 어 뒤집어서 올려봐 오 맞네 오 니 이거 어디서 봤어? 아직 안보이지? 여기 아니 그 숨구멍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들 숨구멍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있네 애들 아니 아니 아 이러니까 이거는 하얗게 보이는거 이 무늬같은게 숨구멍이야 숨구멍이라니까 어 여기 중간에 멋있어 진짜? 내 이름이 확실히 보이겠네 이거 다 유정란이거든 교별에 그려야되는데 이게 유정란이 아니지 여기 있어 보자 여기 이거 조금 작게 있어 어 어 아닌거 같은데 가봐 어 있네 있네 점있다 점있다 내일 확실히 보이겠다 오케이